쿠나 으따 잘생겨버렸어 쿠나니까 선물 사왔는데 선물 뭔지 궁금하지 않아? 하늘이 하늘이 자다 일어났어? 코 호랭이 여그 이슈 호랭 왔어? 자 선물 짜댈까 선물? 야 거기 두 명이 들어가기 충분하냐? 응 쿤이가 들어갔는데 호랭이가 나왔어? 응? 쿤 어 우리 호랭이 벌써 쓰는 거 봐 밸런스 잘 담는 거 봐 이거 봐 그래 그러다가 넘어진다잉? 어 호랭이 그걸 무지 좋아한다니? 어이쿠 올라갔어 쿤아 너를 위해 형이 저렇게 블링블링한 스크래처를 사왔는데 올라가 보지 않을래? 네 쿤아 저기 새 거 있다 그치? 아이고 신나요 야 야 야 쿤아 호랭이 그거 잘 쓰고 있는데 애교롭혀 응? 저기 페트리움 스크래처인데요 아이고 좋아 잘 써준다 잘 써준다 그래 그래 쿤이가 크니까 이렇게 스크래처가 좀 긴게 필요하더라구요 얘가 스크래처가 조그마하니까 저 걸치들을 쓰지를 못해가지고 쿤아 어때 좀 사이즈가 맘에 들어? 하늘 일로와 신기한 거 생겼다 그치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어이 하늘아 길다 너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쓰네 랭 돼지야 우리집에 돼진 예배기 없는데 모델한 척하네 아이고 좋아 좋아 잘쓴다 잘쓴다 호랭이가 이거 엄청 좋아하네 쿤이 넌 요거 더 안쓸거야? 겨울 되니까 털 쪄가지고 지금 어우 잘생겼다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쿤이가 쓸 수 있는 그 높이가 충분히 되네요 그쵸? 쿤이가 크긴 커잉 확실히 고양이가 세 마리가 되니까 나무로 이걸 하면은 톡밥이 엄청 날리거든요 종이가 엄청 날리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안 날리고 좋은 거 같아요 하늘 코 하늘아 오래오래 행복해한다 이style 이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 쿤! 펀치! 펀치 나네? 구름 오긴 오는데? 야 니들 왜 그 안에서 싸우냐 싸울 곳이 없어가지고 어이쿠 어이쿠 싸워지마 왜 맨날 싸워 이놈아 아유 잘생겼어 아유 잘생겼어 아유 잘생겼어 아유 잘생겼어